두둥 우리 학교 뭐 봄 네 민호쌤입니다 자 어 우리 학교 뭐 보죠? 뭐 볼까요? 교과서 보죠 교과서 그치?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교 배정이 다 나왔을 겁니다 물론 뭐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이제 2월 초 이렇게 첫 2월 1일 뭐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지망에 쓰셨던 고등학교들이 이제 발표가 쭉 나면서 여러분들이 갈 학교들이 정해졌을 겁니다 고2 친구들도 이제 방학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해서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공부하고 독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달 이제 방학 남아있는 시점 사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2월이 워낙 짧고 또 우리가 설날을 또 앞두고 있고 또 그러면서 며칠 휴식을 좀 취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개학이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1학년 친구들 지금 막 긴장도 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본인이 좀 가고 싶었던 1지망 학교가 좀 되지 않아서 또는 막 어떻게 보니까 운이 안 좋아가지고 더 뒤에까지 밀렸을 수도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침울한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그리고 또 같이 고등학교에 지나겠었으면 좋겠었던 친구들하고 좀 멀어지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두시고 그쵸? 그리고 그런 아쉬움은 접어두시고 결국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또 한 해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치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남은 2월 동안에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거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을 합니다 자 우리 학교 모범 처음 시작부터 좀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광고 하나 따왔습니다 광고 하나 따왔는데요 교과서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데 고1 친구들은 이제 좀 학교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약간 안내 공지 게시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교과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 뭐 국어면 국어 그 다음에 뭐 수학은 사실 교과서가 조금 다르더라도 보통 이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아 그리고 영어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들이랑 그 다음 각 단어문의 문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학교에 갔었을 때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걸 미리 조금 알아보려면은 교과서 출판사 한번 알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치? 교과서 출판사 한번 어떤 건지 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등영어 딱 이거 한 종류거든? 고등영어 한 종류? 이제 2학년 좀 이따 설명해줄게 고등영어 한 종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출판사들에 따라서 여러분은 뭐 시험 대비할 때마다 교과서 찾아가지고 우리 교과서 뭐였지?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한 번 좀 한 달 정도 미리 내가 어떤 교과서로 공부할지 뭐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아니면 1, 2과 중간고사 시험범일 거거든요 뭐 4단원까지가 여러분들도 1학기 시험범위가 되게 될 건데 보통 2단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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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원 끊어서 8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쓱 훑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지문들 난이도 문장들도 한번 읽어보고 단어들 모르는 거 있으면 미리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조금 미리 앞서서 해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말고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부교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로 나눠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또 다른 어떤 문제집 하나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과서 공부하는데 혼자서 좀 능력이 안 된다 하면은 뭐 저도 있고 또 여러 선생님 우리 영어 그쵸? 도와주시는 내신 파트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공부할 선생님들하고 찾아가면서 호흡 맞춰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이 조금 더 복잡하지 2학년은 고등영어를 지금 1학년 때 공통적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고 2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영어 1, 영어 2, 그 다음은 뭐 독해와 장문 해가지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봤었던 출판사 거를 그대로 보실 수도 있는데 1학년 때 보셨던 출판사에서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1학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능률 김을 봤어 그러니까 2학년 때 능률 김을 보겠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도 처음 받으면 별 생각 없잖아 출판사 안 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문들 보다가 나중에 뭐 학원이나 또는 이렇게 인강에서 내신 대비를 하려고 교과서를 딱 고려고 했는데 어? 이거 우리 했던 내용 아닌 것 같은데? 약간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1, 그쵸? 또는 뭐 독해와 장문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출판사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치? 뭐 고 1 친구들도 마찬가지겠다 먼저 좀 한 학년 좀 앞서서 여러분 알고 계신 선배분들이 있으면은 좀 교과서 선배님 저 2학교 됐는데 같은 학교 됐는데 좀 뭐 출판사 영어 뭐 보나요? 이런 거 한번 좀 물어보면서 미리 또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안면 터뜨면 나중에 학교 갔어요 야 오랜만이다 반가워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?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매점 같은 데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주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이득을 노려보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2학년 친구들도 선배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사이트 이런 건 똑같이 이용해가지고 교과서 뭐 보는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출판사만 알아두지 말고 영어 1인지 아니면 뭐 독해와 장문인지 또 다른 어떤 교과서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 2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학기 때 많이 다뤄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 2를 1학기 때부터 보는 학교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알겠지? 그렇기 때문에 좀 교과서들 별로 여러분들이 착착 정리를 해놓고 그치? 우리 학교는 이거 보니까 나 여기서 이거 단어들 공부해놀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미리 가져둔다면 이제 좀 2월달이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음의 준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또는 1학년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기에 지금 적합한 수준까지 좀 방학 동안에 잘 끌어왔는지 끌어왔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아 이걸 어떻게 보지? 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서 그렇죠? 문장 해석, 단어 또는 문법 이런 것들 여러분 챙겨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이건 당연히 마찬가지 설명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현위치에 왔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은 3월달 모의고사 작년 기출이나 재작년 또는 재재재작년 재재재작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한 3개년 정도 문제들도 한번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정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남은 2월 방학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 3월달부터 좀 당차게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우리 학교 모범 약간 이런 주제로 한번 캐스트를 촬영을 해봤는데 교과서 확인 알겠습니까? 필수예요 그냥 교과서 나중에 받는 대로 아 이게 교과서구나 아 디자인 별로네 표지 디자인 이런 거 하고 있지 말고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